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OEC 후가 중 꼴찌라는데 전라북도의 상황은 충격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밑에서 두 번째를 맴돌며 겨우 체면 치레를 해왔지만 결국 꼴찌로 추락하면서 암울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허현우 기자입니다. 15세부터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0.8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군 중 13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 전북보다 낮은 곳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뿐. 광주, 대전보다도 낮았고 도단위에서는 경기도보다 출산율이 낮아 꼴찌였습니다. 해마다 더 악화되는 양상.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지표 역시 급락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1만 400건에서 2021년 5,300건으로 10년 만에 반토막 나 앞으로의 전망 역시 불투명합니다. 반면 지난해 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늘어나 10.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3명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인 겁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76만 9,607명. 1년 만에 1만 7천여 명이 줄어들며 177만 명 선이 붕괴되는 등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일자리나 교육환경 등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이미 자력으로는 인구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지역경제 활동 인구나 외국인 인구를 늘리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반등보다는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암울한 현실에 우려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